오늘도 최고의 바이킹이 되어볼거에요 안녕 여러분 즉각 즉각 즉각이에요 제가 지금 바이킹 시뮬레이터에 바이킹이 되어보는데 화살이 나왔어요 화살이 화살을 중심적으로 해봅시다 이 화살이 없던 거거든요 나는 여전히 얘네들이 아마 아직도 최고 아닐까? 오오 오오오 630K 630K면 얼마요? 엄청난데? 81K 오 나이스 오 화살이 좋은데? 오예 자 너희들 가진걸 다 내놓으라 내놓으라 박스도 부셔지나 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화살이 리필이 돼 다시 차요 화살이 오케이 여기 봐봐 이거 봐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차는거야 오오 엄청 좋아 오케이 다음방에 어디 숨어있어 여기 숨어있지 너 그렇 여기 숨어있지 갈 수 있어 돈이 많은거야 우리 351밀리언 이것도 갈 수 있어 9.5밀리언 좀 돈을 모아야되네 좀 돈을 모아야되네 자 그럼 여기와서 우리 화살로만 계속 해보고 있어요 오 그래도 한방에 죽일 수 있어 오케이 화살로 하니까 게임이 다 재밌어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우와 엄청 멀리 나가네 오 이거 백도 사줘야겠는데 사줄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오오 반짝이야 화살수가 23개가 됐고 한번 하면 700밀리언을 줘 700밀리언 플런다를 700밀리언 플런다를 왕 얼마주니 너 피했어 쇼군 13밀리언 100밀리언 대박 대박 다음방이야 저기 새로운 펫이 나왔나? 새로운 펫은 안나왔어 무기 바이올 버튼 이게 뭐지 펫은 안나왔네 그럼 내게 최고인데 아직도 술탄 너 좀 멋있다 자 이렇게 앉아서 클릭을 해주면 돈을 쭉 벌어 주는 거죠 좋았어 우와 227밀리언 우와 엄청 좋아 오케이 이정도면 또 딴 데 갈 수 있지 않을까 코올 항상 돈은 제일 높은 곳에 가서 버는게 제일 좋으니까 Q까지 왔어 그러면 갈 수 있지 당연히 당연히 갈 수 있지 15티도 갈 수 있지 15티도 갈 수 있지 플로팅이야 여기가 마지막 땅이야 마지막 땅이야 패치 여기 볼까 오 얘네 한방울 안죽어 아 여기 내가 제일 좋은거네 갓라이크 아직 내가 제일 좋은거야 아직 안 남았어 리버스 멀티플라이 50배 크크크 521 75 오 너무 너무 쉬워졌어 이게 2키면 돼 150준데 이번엔 더 쉬워 이번엔 8큐잖아 200 하고 남았잖아 300몰티플라이예요 300몰티플라이예요 뭐 32.2큐는 되잖아 그러면 마지막꺼로 하니까 이거하고 마지막꺼잖아 600! 우와 살 수 있어 드디어 씨킹! 850백 와 박스 하나만 푸시면 돼 백에 올인 다투자 내가 가진 돈 백에 다투자는 거야 요 요요요요 오호 오케이 자 보호를 좀 넣어 주시고요 박스도 좀 늘려 주시고요 와우 화살이 이렇게 둥글둥글 이쁘게 생겼어 그치 색깔도 맘에 들고 이거 봐 방패가 돌아가 활 쏠 때 어 예 방패 봐 방패 휘리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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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 있어 제일 높은 곳으로 가자 오우 너는 죽이지마 날쟤 나 공격도 안했잖아 너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격한거야 너를 자 꽉 찼어 다 샀어 어디만큼 샀니 우와 한 마리 다 샀어 와우 이 큐브트 오 야 쫓아오지마 깜짝아 크아 까불고 있어 요것도 사볼까 어디까지 샀니 다 샀어? 어우 좀 남았어 빰 그렇지 넌 멀리서 도망가야지 스카일랜더 음 하하하 오 이 검 이거 화살 진짜 멋있다 어 나 이제 안약하지? 니 따위들이 나를 한 방에 죽일 수 없어 치 치 치 치 치 치 왕도 아닌 것이 누구니? 아 나 공격당한거 아니구나 빰빰빰빰빰 스카이킹 한 방이야 아 얘네 멋있다 이 보아니까 얘네들은 좋은 나라인가 봐 내가 나쁜 사람인가 봐 흐흐 바이킹이어서 그런지 천사 날개를 달고 있잖아 빰빰빰빰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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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부담스럽다 데스 렌스 데스 렌스 데스 렌스 데스 렌스 발음이 어려워 우와 오 거의 6빌리언 데미지야 오 이거 봐 스월드 검도 제일 좋은거 방패도 제일 좋은거 오 백도 가장 큰거 화살도 제일 대박 그리고 시킹 더이상 좋을 수 없어 이 모습이야 그게 오 우와 이거 봐 활 봐 우와 잠깐만 펫 볼까 펫 내가 가진게 제일 좋은걸로 알고 있어 내가 보네 어 이거 봐 모모 에어 어머 다 했다 나 이젠 이런거 PVP 나 못 이길텐데 얘들아 너는 오 애들 많아졌네 내가 생각 보다 그렇게 세지 않나봐 어? 어떻게 한 발에 죽었지? 희한하네? 희한할세 내가 얘네한테 이렇게 막 맞아도 안죽는데? 헤이, 스카이킹 이거 봐, 나 안죽잖아 야, 스카이킹, 너 그렇게 날 때릴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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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지마 나는 스카이킹이, 너 이렇게 할말이 있어 이 섬을 나에게 넘겨라 나는 바다의 왕 착학의 왕이다, 착학의 왕 내가 바로 시킹이다 자, 여기 앉아볼까? 앉아볼까? 야, 비켜 앉아봐 이거 네꺼야 이거 네꺼라고 못 앉아? 여기 앉을 수 있었는데? 내가 이번에 업그레이드 중에 제일 좋은 건 방패인 것 같아 방패가 너무 제일 멋있다 비키라니까 두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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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자, 나의 병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야, 야, 가지 말고 날 따르라고 응? 내가 너희 왕을 잡았다니까 내가 더 세다고 야, 너 왕이 말하는데 이 자식들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야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야 귀를 기울이라고 최고 최고의 바이킹이 됐어 여러분 축하해주고 이 비디오 즐거웠다면 좋아요 한 대 눌러주시고 구독하지는 한 대 구독해줘 그럼 이런 로블록스 비디오를 매일매일 볼 수 있을 거야 자, 시청해주셔서 고마워 자,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체크체크체크 기야 빠이 호이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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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빰빰 호이 PVP 한반도 안하나? 호이호이 컷 고마워 마이호이 보면서 황이 호이호 호이호 ő gay 이벌 호이호